네, 서울중원지원입니다. 네, 서울중원지원입니다. 네, 아까 전화받은 사람인가? 어떤 것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이제까지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안 했다고 한 적 없어. 한 번 더. 선생님, 어디세요? 그리고 검찰에서 전화 왔다고 내가 벌벌 떨 줄 알았냐?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는데 내가 왜 검찰에 전화 왔다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니들이 착각하지 말고 살라고. 니들이 무슨 최대 권력을 하는 줄 알아? 니들은 월급쟁이일 뿐이야.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악마노람들과 한패가 돼서 선영한 사람을 아주 협박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할 줄 알았냐?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꼴은 못 봐. 내가 미친 인간들아 어디서 드디어 돈 내놓으려고 협박자라고 앉아있어. 이렇게 말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미친 이유는 몇 가지 일ifica다. 내가 미친 인간도 neglect 없으니까, 3, 4, 6, 5, 5, 6, 7, 2, 5, 6, 6, 6, 6, 7, 8, 9, 9, 10, 8, 9, 10, 9,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4, 13, 14, 14, 15, 14, 14, 15, 14, 15, 14, 15, 16, 15, 16, 14, 15, 16, 16, 15, 15, 16, 17. 감사합니다.